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들이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초부터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의 전체 운영 수익률은 마이너스 4.73%로 집계됐습니다.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912조 3,55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 같은 기간 4학년금은 마이너스 4.13%, 공무원연금도 마이너스 2.18%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노후 대비 3층 연금 구조의 가장 밑단에 있는 곡정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